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자동 분석 도구 공격 패턴의 이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저희가 포트 스캔에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포트 스캔은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게이트를 문을 찾는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가 공격을 할 때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포트들이 열려 있을 때 목표를 정하는 거죠. 보통 웹서비스 대상으로 목표를 정하게 될 것이고 웹서비스 대상으로 목표를 정했으면 이게 80 TCP가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80 TCP가 열려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공격을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냥 공격자가 이렇게 처음부터 어떤 공격 대상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바로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시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어떤 것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침해 사고 대응 분석하는 관점에서 첫 번째는 포트 스캔에 관련된 그런 패턴들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전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배울 이 포트 스캔 다음에 어떤 자동 분석 도구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해킹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해킹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공격들을 앞에서 이제 정보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 수집을 하는 과정들을 오늘 좀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격자가 어떤 자동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가 서비스,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디렉토리와 파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이버.com이라는 사이트를 가시면은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그 이하의 디렉토리에도 여러가지 그러한 디렉토리하고 파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이버를 가시면 이제 증권사를 가시고요. 이게 이제 도메인이겠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쪽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디렉토리란 거죠. 이런 것들이 디렉토리에요. 이하 디렉토리. 여기가 이제 도메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디렉토리. 그 이하 디렉토리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인에 nh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코드라는 거 이 뒤에는 변수값. 우리가 파라미터값이라고 해야 됩니다. 전달값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는 변수값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전달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파라미터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URL 구조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공격자 입장에서는요. 요 네이버.닷컴이라는 곳에다가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쪽으로 와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뒤에 있는 이 디렉토리가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메인.htm이나 이런 파일들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파라미터들이 구조가 되어 있을까 요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 분석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 극유권이라는 곳에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런 것들이 다 메뉴인 것이죠. 여기를 찍을 때도 위에가 월드라고 바뀌고요. 시장지표라고 했을 때는 마켓인덱스라고 이렇게 찍혀요. 그러니까 디렉토리가 다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또 정보들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 마켓인덱스 안에 또 익스테인지 디테일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고 뒤에 이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요 구조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들을 보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찍어가지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특히 펀드 같은 거 보니까 주유 펀드 뉴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뉴스 오른쪽에는 각 펀드에 대한 이러한 명도 있을 거고요. 이런 펀드 종류들이죠. 펀드 종류들도 있을 거고 또 가다 보면 이 정보들 또 자세한 정보들 보려면 뭔가 또 클릭을 하겠죠. 여러 가지들 이런 게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이 자동 분석 도구를 통해서 이 구조들을 한 번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계를 사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동으로 찍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거 이제 뭐 매크로 같은 거 많이 이야기 됐죠.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실 비슷한데 조금은 좀 다른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매크로는 직접 우리가 여기에 접근을 해서 이런 것들도 갑자기 기능에 대해서 클릭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형태인 것이고요. 이 자동 분석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 그냥 다 접근을 한 번 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크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링. 크로링. 어떤 것을 수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 분석 도구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의 디렉토리 구조하고 파일들을 먼저 정보들을 확인을 해야만이 이 사이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할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서비스에 불필요한 페이지가 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백업 파일 같은 거 있죠. 백업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뭐 집 파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백업 파일로요. 똑같아요. 웹서버에서도 중요한 소스 코드들. 여러분들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소스 코드들을 이 집 파일로 관리를 해가지고 어느 웹서버. 웹서버의 뒤쪽에다가 관리를 했더니 지금 현재 요거라고 했을 때 요 뒤에 있는 디렉토리에다가 내가 2.집 파일이라고 없겠죠. 지금은요. 이렇게 2.집 파일이라고 웹서버에다 저장을 했는데 우리가 자동 스캔 도구로 막 하다 보니까 2.집 파일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가 탐지를 해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버리면은 이게 중요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집 파일들을 보관을 하면 안 되겠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 디렉토리죠. 요거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찾아낸다거나 아니면은 뒤에 현재 이렇게 뭔가 NHN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명이에요. 명이고 요런 식으로 갑시다. 만약 이렇게 백업 파일들 여러분들 백업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 실제 이 백업 파일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어떤 문서죠. 문서에 대한 어떤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에요. 이런 백업 파일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은 또 여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이 소스 코드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외부에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현재 이 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을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개발 도구들에서 어떤 시연어나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편집 도구에서 백업 파일들이 자동으로 생기곤 해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다 설정을 해놓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백업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오픈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요게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 사전 파일이라고 있는데 요 사전 파일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좀 더 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 백업 파일들이나 아니면 테스트 페이지를 찾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라는 어떤 문장이나 어떤 백업 파일이란 문장들을 미리 이 도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나는 테스트라는 파일을 난 찾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 사전 파일에 테스트라는 것이 평문으로 이게 문서죠. 문서로 테스트 1234 어드민 그 다음에 뭐 어드민 1234 BAK 백업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집 파일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집 이렇게 문자로요. 그러면은 이 사전 파일에서 얘들을 가져와서 모든 디렉토리에다가 다 적용을 시켜 보는 거죠. 다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접근은 접근. 그래서 백업 파일이 있는지 테스트 파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에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적용을 시켜 봅니다. 그것들이 바로 사전 파일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전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아니면은 이러한 디렉토리 구조나 파일 정보들을 찾을 때는 이 자동 도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냥 천천히 하나씩 사람의 속도로 하려면 자동 도구가 필요 없죠. 자동 분석 도구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동작을 시키면서 또 사람이 빼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패턴들을 이 디렉토리 파일에다 다 넣어 줘가지고 빠짐없이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빠짐없이요. 그게 바로 이제 자동 분석 도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많은 패턴들이 웹서버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볼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와이어샤크로 통해가지고 한번 이제 패턴 같은 걸 이렇게 쭉 조금 봤잖아요. 우리가 포토 스캔 했을 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자동 분석 도구로 돌렸을 때 어떻게 남는지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페이지내 정보입니다.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스캔, 이 자동 분석 도구를 동작시키는 동안에 이 페이지내, 페이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시다시피 HTML라고 자바스크립트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F12, 여기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F12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개발자 도구가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정해지면 돼요. 여기인가?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저와 같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편한 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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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위에 것들이 다 요거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누르시고 요렇게 찍어보시면은 요렇게 뭔가 따라가죠? 뭔가 계속 따라가죠? 요거 클릭하시고 요런 거 누르시면은 아, 이 그분들 요 아래쪽에 봤더니 아, 얘 8은 여기 8 얘 8은 여기 8 2.81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HTML이에요. 요 HTML이 해석이 돼서 여러분들 페이지에 보여주는 거죠. 예,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요 페이지에서 F10이 안 누르셔도 오른쪽 누르셔 가지고 여기에 보면 페이지 소스 보기라고 있죠. 요 페이지 소스 보기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어떠한 많은 이렇게 코드들이 나옵니다. 코드들이 나오죠? 요게 바로 이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들이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에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페이지 내에 요 HTML 페이지 내에 웹서버의 어떤 버전 정보들 이런 거죠. 요런 1.5.3이라는 요런 정보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뭐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제 버전과 관련된 정보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버전 정보가 노출이 되면은 공격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버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공격 코드하고 매칭을 시켜서 공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 페이지 요 홈페이지 내에 어떤 중요한 버전 정보들이나 중요한 정보들도 있을 거죠. 패스워드 파일 같은 거 이런 정보들도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관리자의 어떤 아이디 정보 같은 거나 이런 계정 정보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메일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노출되냐 안되냐 여부들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많은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획득을 하고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해야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동 분석 도구를 돌리다 보면은 메인 페이지 처음에 우리가 접근하는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가다가 메뉴 같은 것이 6개가 있으면은 6번의 그 링크들을 또 따라가지고 크로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이렇게 크로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 HTML의 이 페이지 이 A라는 페이지 우리가 아까 주식이라는 것을 링크를 클릭을 했잖아요. 그 주식이라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 HTML 페이지가 우리한테 브라우저로 보이게 되는 건데 이 브라우저에 보이는 그런 HTML 페이지 안에 중요한 정보나 버전 정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와 관련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정보가 여기서 노출이 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자동 스캔 도구를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관리자 페이지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네이버.닷컴이나 네이버.닷컴이나 페이지를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네이버에서 관리하는 어떤 관리자 페이지에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그 로그인 페이지나 관리자 페이지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왜요? 네이버 여기에는 노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관리자 페이지라고 한다면은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긴 해요. 뒤에다가 어드밍 페이지가 혹시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드밍 페이지라고 접근을 했는데 진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관리자 페이지의 권한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막 넣어보겠죠. 이해 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 관리자 페이지하고 관련된 페이지가 외부에서 노출되면은 안 됩니다. 노출이 되면은 중요한 페이지가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라는 자체가 노출되는 것도 위험했을 뿐더러 관리자 페이지가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나 어떤 뭔가 인증이 되고 난 뒤에 인증이 되면 뭐가 보이겠어요? 보통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사용자들의 어떤 리스트 정보 같은 것도 보이겠죠. 있겠죠. 사용자의 정보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게시판이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게시판 정보나 그런 관리 페이지도 있을 거란 말이죠. 둘 다 중요하죠. 지금 현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뭐 네이버 페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면은 결제한 사용자들의 정보들도 있을 거고 이것도 다 관리자에서 관리를 하겠죠.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만약 이 자동 스캔 도구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페이지가 인증 없이 접근한 페이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공격자가 현재 여기에서 자동 스캔 도구를 돌려가지고 막 확인을 해봤는데 추측으로 이 사전 파일을 이용해서 혹시 어떤 디렉토리가 있는가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가를 막 무작위로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전 파일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나중에 이건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막 이렇게 동작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접근을 해야만이 되는 이러한 페이지가 이 공격자가 그냥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안적으로 추억하면요. 이게 바로 인증 없이 접근하는 페이지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냥 사전 파일을 통해서 이 페이지가 있나 이 페이지가 있나 이 페이지가 있나 라고 이렇게 막 찍어봤다가 갑자기 이 페이지가 취약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접근이 돼가지고 게시판을 관리를 할 수 있거나 게시판을 삭제를 할 수 있거나 이러한 보안적인 위협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은데 실제 이러한 대표적인 네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다 검사하기 힘들다. 그래서 자동 분석 도구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자가 이렇게 자동 분석 도구를 사용할 때는 또 어떠한 아까처럼 말했듯이 되게 많은 패턴들과 그 다음 어떤 정해진 패턴들이 뭔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아 이 공격자는 실제 공격하기 전 어떤 자동 분석 도구를 통해가지고 이 시스템에 있는 어떤 취약점들을 우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발견한 것을 더 이제 심화 공격을 통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시스템에 침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직접 여러분들 실습을 같이 참으면서 그런 패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